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꽃피는 봄날입니다. 꽃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지혜도 깨달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부처님께 발언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승기실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각에 대했습니다. 본각. 각이 있고 각에는 시각과 본각. 본각에는 수연본각이 있고 성정본각이 있다. 수연본각에는 지정상, 부사의 업상이 있고 성정본각에는 여의공경과 인훈습경, 법출리경, 연훈습경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는 불각. 각이 아니라 불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각에는 근본불각이 있습니다. 근본불각.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 불각이라는 것은 이르되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한 연고로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염이 있으나 염이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아니하나니 마치 미혹한 사람이 방위를 의지하는 연고로 미혹했으니 만약 방위를 여의면 곧 미혹함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불각이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각의 뜻, 불각의 의의는 뭐냐면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불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여자성을 모르는 겁니다. 여실이 이런 말 있죠. 여실. 여는 변하지 않는. 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 재범무아입니다. 재행무상이란 매 순간순간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정된 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범무아.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는. 이것들은 그래서 무상이고 무화입니다. 실체하지 않는데 여실. 참으로 변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성이란 뜻이거든요.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아는 나.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나의 몸이죠. 나의 몸이란 몸은 매 순간 변해가지만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몸이 되고요. 태어날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염렴상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매 순간 변하지만 하루 종일도 내 마음이요. 1년도 내 마음이고 평생토록 다 내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인 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나. 여고요. 그 실.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몸이라 하잖아요. 매 순간. 그래서 여실이 진여. 그 여실이 변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진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불각이다라는 거예요. 불각이 마음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 염이 있으나. 염은 바로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있으나. 생각이 제 모양이 없어서, 자상이 없어서 이 말은 실제로 우리는 생각이 밖에 있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또한 진여에 비춰진 모습이에요. 진여에 비춰지지 않으면. 즉,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각이 없는 거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의지하냐 한다. 불각이 있다는 것은 꼭 본각이 있다는 거죠. 본각을 바로 진여다성.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고, 나를 모르니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실천해 줄 도구인,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아집, 혹은 아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상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본 무명.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각을 여의지하니 하나니, 마치 미혹한 사람이 방위를 의지하는 거로 미혹했으니. 즉,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사람이 방위를 가지고 의지한다 이 말은 사실 동서남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달라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남쪽은 전 바다요. 북쪽은 저쪽, 양산 쪽이 될 겁니다. 동쪽은 해운대 쪽이 될 거고, 서쪽은 저쪽, 우리가 말하는 서구 쪽이 되겠죠. 저쪽, 딱 김해 쪽이요. 그런데 내가 김해로 가면 어떨까요? 또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위가 달라지는데, 마치 한 번 동쪽이면 영원한 동쪽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김해에서 마산으로 가면 오히려 김해가 동쪽이 되겠죠. 그런데 김해는 영원한 서쪽이야, 혹은 양산은 영원한 북쪽이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방위를 의지해서 하니, 그 사람이 방위를 의지하는 거로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위를 내려놓으면, 방위란 본래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된다 해서 하는 거니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아, 방위란 그런 거구나 하는 게 아는 거죠. 방위를 여이면 곧 미혹하는 것 같느니라. 중생도 또한 그러해서 각을 의지하는 거로 미혹했으니, 만약 각성을 여이면 곧 불가격스리라. 이 말은 본각, 즉 진여자생이 나를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려서 불가기가 있는 거죠. 미혹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마음의 모습이고, 또 삼라만생이 다 내 마음의 모습임을 모르고, 실제로 내 마음과 내 몸이 있다고 착각하니,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밖에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그 미혹된 마음과 몸을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내가 알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의지하는 거로 미혹했으니, 만약 각성을 여이면 곧 불가격스리라. 각성을 여이면 그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사라지면, 그럼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니까 실제로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지 못하면 없는 거죠, 불각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을 의지하는 거로 미혹했으나, 만약 각성을 여이면 곧 불각이 없으리라, 이 말은 불각은 곧 각이라는 바탕에 존재한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함라만상은, 그 보고하는 주인인 나로 인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로 이 불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불각의 망상심이 있는 까닭으로 능이 명의만 알아서 진각이라 말하나니, 만약 불각의 마음만 여이면 곧 진각의 자상을 가히 설하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불각의 망상심이 있는 까닭에 능이 명의만 알아서. 그래서 불각이 있으니까 그 망상심 때문에 명칭을 알게 돼요, 명칭. 우리 삼라만상을 볼 때 명과 색이라 하거든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명과 의의는 이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온 정보를 다 취합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상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는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이름을 붙여놓는 이유는 그 이미지를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서 알려면 어렵거든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 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산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산을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따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부산을 하면 돼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색, 색은 바로 실제 존재한다는 사물인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만들어진 이미지. 그런데 명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각의 망상심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명의만 알아서 진각이라 말하나니. 그래서 불각과 다른 말로, 이제 그 각성을, 즉 나를 진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진각, 참된 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만약 불각의 마음만 여이면, 곧 진각의 자상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각, 즉 나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 이게 나야. 우리들이 그냥 설명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소개하죠? 즉 이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일까요? 내 육신이 태어나고 나서 받은 이름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나이. 만약 나이가 나라면, 그러면 지난해 나는 나가 아니고, 현재의 나만 나인가요? 현재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는데. 자, 또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주소를 볼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장소인데, 그 전에 살던 곳에는 그럼 나가 아니었고, 그럼 여기서 이사가면 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름, 나이, 주소, 혹은 학력. 학력을 이야기해볼까요? 만약 학력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니었나요? 언젠지 다 나죠. 나의 학력이죠. 또, 더 나의 직업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직업이 나라면, 그 직업을 얻기 전에 나는 그럼 없었나요? 그럼 직업을 은퇴하고 나면 내가 아닌가요? 직업이 변해도, 직업이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변해도 나는 나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의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면, 소리로 표현하면 언어가 되고요. 기어로 표현하면 문자가 되고요. 몸으로 표현하면 행위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표현을 해도 나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야 하는 마음이 된 거죠. 이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나는 아니죠. 그리고 그걸 표현을 해서, 진여야, 그랬습니다. 그럼 진여라는 것도, 이럴 땐 진여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들고, 진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이고요. 소리를 통해서 진여야, 또 문자를 통해서 진여라고 쓰죠. 그러나 이것은 나라는 자성에 비춰진,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소리로, 혹은 문자로, 행위로 표현했을 뿐이지, 진연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명의만을 알아서 진각이라, 즉 진여자성이라 말은 하지만, 만약 진각이라 말하지 않으면 불각을만 여이면, 무슨 말이냐면 불각이 하나도 없다면, 아예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불각의 근원은 진여자성인 진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각이라고도 하죠. 그 각으로 인해서 불각이 생기고, 불각을 실제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불각에 망상심이 있는 까닭으로 등이 명의만 알아서 진각이라 말하나니, 만약 불각의 마음만 여이면, 곧 진각의 자상을 강히 설할 수가 없다. 즉, 불각은 진각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내 것들이 존재하죠. 만약 자성이 없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자성은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공방을 읽어볼까요? 자, 불어가서. 근본불각. 그래서 말한 바 불각이라는 것은 이르되,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용고로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염이 있으나, 염이 자상이 없어서, 즉 무하라는 뜻이에요. 자상이 없어서, 본각을 여의지 아니하나니, 마치 미혹한 사람이 방위를 의지한 용고로 미혹했으니, 만약 방위를 여의면 곧 미혹함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동생도 또한 그러해서, 각을 의지한 용고로 미혹했으니, 만약 각승을 여의면 곧 불각이 없으리라.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불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상이, 그런 얘기한 겁니다. 불각의 망상심이 있는 까닭으로, 능이 명의만 알아서 진각이라 말하나니, 만약 불각의 마음만 여의면 곧 진각의 자상을 가히 설날 것이 없는 이라. 불각의 그 마음, 불각이 있기 때문에 진각도 있고, 진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있는데, 사실 진각이 불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불각이 진각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변하는 것과 영원한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할 수가 없고요. 영원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르고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영원한 각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각이란 바로 진각, 즉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변하지 않는 여시란 나가 있기 때문에 불각이 존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진각이다, 즉 진여자성이다, 여시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이것을 닮아 대사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언어도단이요, 심행첨열에 대한 겁니다.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하지만 그 본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에 비춰진 마음이요, 그 마음을 소리와 문자와 언어로 표현했고 행위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행첨엘, 마음과 행위가 멸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좀 잘 아셨나요? 여러 번 듣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저도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여러분들이 듣고 다 아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자주 여러 번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따라서 부르고 그리고는 우리 가사 내용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노래 한 곡을 내가 잘 부를 수 있죠. 하물며 생사 열반의 길을 한 번 듣고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 듣고, 또 모르면 또 찾아보고 아니면 댓글도 달아줘도 좋고요. 주위에 물어보고 아니면 직접 대강명사로 오셔가지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특히 대승기실론을 공부해서 여러분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